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3대 종교가 오는 20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해는 천주교 주간으로 열렸는데요. 올해는 불교계가 주간합니다. 올해 3대 종교 공동행사는 자비와 나눔 행위라는 주제 아래 오는 20일 조계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3대 종교의 사회적 기업 20여 곳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계사 앞마당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를 파는 위켄센터, 고령 친화식품을 생산하는 복지유니온 등 9곳이 참여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종교계와 정관계 지도자들의 축사와 우수사회적 기업 포상, 3대 종교의 공동선언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성직자들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각 종단이 돌아가면서 사회적 경제 문화축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이익 창출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면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